룬아가 새끼를 낳았어요. 아침에. 어머나! 하나, 둘, 몇 마리야? 4마리, 5마리 4마리, 5마리 룬아 너무 잘했네. 어제 새끼를 낳으려고 입맛이 없었구나. 룬아 너무 예쁘다. 룬아 너무 잘했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인가?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어요. 몇 마리야? 아닌가? 룬아 발이야? 룬아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이네. 어떡해, 어떡해. 다섯 마리 누구죠? 수연님인가? 아, 수연님은. 여섯 마리? 아니야. 다리구나. 다리죠?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색깔을 낳았어. 잘지? 룬아 너 여기가 좋구나. 그래, 오늘 고깃국을 먹어야겠다. 어떻게 될까요? 아, 수연님은 어디 갔어? 그러게. 신부님은 일곱 마리인데. 저도, 저도 호라이팬을 못 봤겠어요. 네 마리였는데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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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루나가 좋아하던 그룹에는 저 옆집에 작은 나무 색깔이었어요. 짙은 고동색. 루나 잘했어? 택배. 택배? 루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옮기고 있어요. 되게 순요한 마당에 좀 시원해요. 그래서 우리 밭일할 때 여기서. 자리를 준비했어요. 아유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아유, 배가 빨갔네. 시원한데. 왜 또 많이 죽인 거야? 뭐야, 이거. 가자, 가자. 루나, 둘러 가죠? 루나, 둘러 가죠? 응, 루나, 가자. 루나, 이리 와. 루나, 이리 와. 루나, 이리 와. 루나, 이리 와. 루나. 루나. 루나,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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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제는 좀 속상했어요. 이렇게 루나가 하단을 속을 다 파헤쳐놓은 거예요.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그 안에 있을 거고 파헤쳤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속상했거든요. 이렇게 밥을 먹어야지. 먹을 수 없을 것 같다. 하는 거 없잖아. 그냥 영업과 연수를 한 거야? 야, 봉수라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? 너가 어디가? 어디가? 아 어디가? 아 어디가? 어디가? 아 또 또 강림빵 뭐 오 누나 아 너는 어디야? 너는 어디야? 어? 루나아 루나 이리와 루나 루나 괜찮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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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응 괜찮아 괜찮아 너 새끼 안 데려갈거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 나이스 아 걔가 싫어해서 근데 루나가 모독이 경계해가지고 못봐요 아쉽다 밥 먹어 밥 먹어 밥 안 먹었어 밥 먹어 밥 먹어 오케이 왔다가 가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아유 루나 좀 보여줘 제가 한 마리 훔쳐왔어요 보여주려고 가서 가서 루나가 모르는 사이에 훔쳐왔어 빨리 갖다 줄게요 뭘 뭘 뭘 뭘 뭘 뭘 왜 이래, 이래? 자, 볼 마 땡 업, 땡 업 부巴 모 하이 우리 그니까요 바이러스, 바이러스 누나 형 누나 형 누나 형 누나가 범풍 마을 오케이 언니가 아이들한테 초코파이를 주셨어요 우리 동네에 스위풍 가게에 오리영 초코파이 이거 외국의 팝팝 원래 이렇게 캄보디아에 설날 때 이렇게 어르신께 음식 드리고 축복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를 수혜님께 하는 거예요 놀아주고 싶어요 앉아서 나의 거고 싶어요 저는 엄마 네ва이차이 지금 엄마는 엄마 수아 엄마 수아 아빠 수아 엄마 숙아 시 zero urg지 갑자기 1번 수아 미안해 깜짝 놀랜 펜hadow 펜 Dais 5분정도 이거면 어떻게? 여기가 4분정도 3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엄청나게 너무 맛있다 3분정도 안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후 결edeeliеш 여자를 Iya styling 헛헛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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헣 성 franc 아하하하 악근 악근 아 나니 역규칙 아악근 악근 아하하하 아끈 아 진짜 많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베이비? 오오 마지막에 나왔 에 나 어 어디원이나 왔어 또 쌍냐고 남쇠 누나 보여주고 데려와잖아 한 마리 데려왔을 때? 몰래 데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지? 그래, 지가 딱 세알로 갔겠지 아휴, 새끼들이 앵앵앵 하고 난리다 아휴, 새끼만 아휴, 새끼만 이제 자유무ں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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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가슴 가슴 감사합니다.